쪼고파이 맛 같은데?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기금의 미키! 꽝수입니다! 오늘은 슈퍼스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시영수TV 공채 일기기금의 소개를 안 했는데 또 왜 이렇게.. 아니 지금 한 거 아니야? 내가 이브호씨 나와주세요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4,3,2,1 아 예 이미 늦었어 벌써 자 아 오늘 어.. 아 이브호씨가 이렇게 놀러러 왔거든요 어 놀러러 왔는데 아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러 오셨습니다 어 자기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 와서 좀 해주세요 가까이 와서 안녕하세요 임무호입니다 미키강수TV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잊었죠 우리 이브호씨를 아 요즘 너무 오랫동안 서가지고 네 죄송한데 안경알이 없는 거래 이거를 왜 안경알이 없는 거래 자 어떻게 옷을 관리해야지 보풀이 이렇게 많죠? 여기는 또 이렇게 네 튜블럭 잠깐만 마스크도 이렇게 보풀이 심하게 네 뭐 컨텐츠가 있어요? 아니 뭐 컨텐츠 뭐 그게 뭐지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이거 되니까 응 그냥 얘기나 하는 거지 아 여기 뭐해 또 여기 있네 어 그거 맥주는 하나 먹다 남은 거 있죠 어 맞습니다 어 그런 거 먹으면 되겠네 아이 뭐 이런 거지 아니 이런 거 많이 먹어 이런 거 이거 뭐 지퍼 이런 거는 어 빨리 먹고 어휴 여기 있네 이거 아 맛있어 보이는데? 아니 그거 저기 나 저기 단양 가가지고 몰카 하려고 한 건데 그거를 왜 꺼내는 거야? 아니 뭐 이거 뭐야? 난 뭐야 이거 설마 써요 아 원칩이잖아 원칩 원칩이 뭐야 뭐 함박에 먹는 거야? 워딩? 아니 이거 미국 거래 아이 어저께 우리 집에 술 먹으면서 이거 형 봤잖아 알잖아 알 나서 또 몰라 못 봤어 나 처음 봤어 태어난 처음 봤어 그럼 이거를 안주로 먹을 거라고? 맛있어 보이잖아 아 또 조회해서 또 나오려고 또 아이 내가 그런 거 야 형이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냐? 아니 그때 염라대향을 하면서 일부러 먹었잖아 오늘은 토크야 아하 먹으면서 토크 아 나도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젤리 아니야? 아이 그거 저기 방구 탓이라니까 야 와 국불 올라와 아 냄새난다니까 그 집에서 왜 터트려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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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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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냄새나잖아 지금 아 아 오늘 술만 나겠다 술만 나겠어 야 아 진짜 이걸 먹는다라는 거지? 어 그럼 과자 아니야? 어 웃길 생각이 없는데 아 절대 없어 난 처음 봤어 진짜로 어 뭐야 이런 거 있으면 형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 나도 이거 처음 뜯어보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뜯었냐 어 이거 테이핑이 돼 있네 근데 얼마나 또 와 귀한 거 빌래 하나 들어있는 거네? 와 그리고 그리고 다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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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뭐 구독자분들 저 오랜만에 뵙죠? 네 너무 보고 싶었어 와 약간 육 호 야 약간 휴파이 같은 달달할 거 같은데 다 먹을 거지? 양 적잖아 한번 먹어볼까 이제? 어 야 남자니까 크게 이거 한번 처음에는 만만하게 살짝 보는 게 낫지 않아?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그림은 달아 보이는데 육보 느낌이지? 어 약간 맥주랑 딱 근데 왜 틀을 묻는 게 전혀 빨간색이냐 응 용기 자 야 맛있네 어 진짜? 아우 그러고 세 الающれた 할 raz 깨끗 또 얘 어휴... 손이 좋지 떨리지. 어... 없대? 없대?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. 지금이라도 안 먹을 꿈을 얘기해. 먹어야지. 아... 진짜? 어떤데 맛이? 형 일단... 달아, 달아. 손에... 손에 이거 약간 묻은 것도 이거 쪽쪽 빨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치 좀 나잖아. 아... 이거 이거 좀 불안해지는데. 왜? 왜? 지금이라도 못 먹겠어, 못 먹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네... 야, 태어난 게 이렇게 맛있는 거 Anita. 이렇게 팔이 저리냐? 이거 하나밖에 없냐? 두 개, 세 개 없어? 갖다줘. 항상 빨리 먹어야 해. 오늘 이기만 먹으니까. 이거 좀 안될 것 같은데. 그래.. 못 먹을 거 같아.. 그게.. 아.. 이건 좀.. 와.. 좀 쎈데? 못 먹겠어? 아.. 자.. 해보자.. 뭐.. 아니.. 아.. 이건 진짜.. 그냥 안 될 거 같은데.. 아.. 머리 치고 오는데.. 형부터 살고 봐야 될 거 같은데.. 아.. 좀 쎈데.. 아.. 이건 진짜 안 될 거 같아.. 아무리 해병대 정신이라도.. 아.. 아니야.. 이건.. 형부터 살고 봐야 될 거 같은데.. 이건 진짜 아니거든.. 아.. 이건.. 이건 아니야.. 아.. 아.. 자.. 여러분.. 제가 너무 용심을 낼 거 같습니다.. 아.. 이건 아니고 왔습니다.. 이제 한번 보태 보려고 했는데.. 아.. 이건 이건 아니야.. 이건 이건 아니야.. 막 기가.. 막 호내.. 절여.. 와.. 그냥 다량땡이떡에 갖다 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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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가 안 돼.. 지금.. 입이 구하나서가 뭐.. 가름이 안 된다.. 아.. 손 돌리려고.. 일부러 흘리지 말.. 일부러 흘리지 말.. 아.. 아.. 맑고 일부러.. 개리도 흘리고.. 아.. 일부러 또..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.. 아.. 자 알겠습니다.. 미키강수TV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. 와우..... 왜 와우 아니야.. 아.. 와우~~~ 안녕하세요 미키강수TV 조카.. 야야야 야운오이에요.. 또 유튜브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시청해주세요.. 예!